여러분들의 평화로운 표정이 촬영을 앞두고 긴장한 마음을 부드럽게 느껴준다. 지상 낙원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어느새 내 입가엔 설렘의 미소가 머금어지고 있다. 어? 지나는 길에 눈에 띈 익숙한 로고? 네이처 리퍼블릭이다. 이곳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을 만나게 될 줄이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자 신의 고향이라 불리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자리 잡은 네이처 리퍼블릭 하와이 매장 1호점. 자연 친화적이며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된 매장 안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과 현지인들로 북적북적. 역시 좋은 제품은 세계가 인정하는 법이라니까. 하와이 매장에서 만난 이 제품은 바로 이번에 촬영할 모이스트 스팀 크림. 보습의 여왕 시어버터를 백도씨 고온 스팀 공법으로 녹여 피부 속 깊이 시어버터에 영향을 채워주고 48시간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고보습 크림이다. 그림 같은 해변을 따라 이동하던 중 발걸음을 멈추게 한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 알라모아나 쇼핑몰에 들어선 네이처 리퍼블릭 하와이 매장 2호점. 알라모아나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명품에게만 입점을 허용하는 호떼 높은 대형 쇼핑몰인데 그곳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이 세계 유명 브랜드와 당당하게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 이제 세계 피부 미인들의 아름다움을 부탁해. 지금은 스팀크림 촬영 현장입니다. 이곳은 하와이에서도 청정함을 자랑하는 카우아이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유의 양반 회원금 인정받은 중간에 그곳에 대해 사용하실 수 있는 단계가 해놎는 중간에 자신감이 안emic. 그것은 강릉 인정받은 제공원금 인정받은 자신감이 제공원금에 감사합니다.